자, 이거 아예 놓고 때립니다. 5번 마, 검은 맨주 쌍목 대가리로 10번 파워, 5대가리에 4번, 9번, 10번, 5대가리에 4번, 9번, 10번. 격차를 성큼성큼 좁혀보고 있습니다. 선두 바깥쪽 10번 파워포인트와 맞선 안쪽 5번 검은 맨주 만만찬 걸음. 5번, 10번 두 마루 풀에 간격은 반만 신차. 바깥쪽 9번 신형차가 3위권, 4위권에 안쪽 4번 종빙영이 자리했습니다. 선두 안쪽에서 5번 검은 맨주야, 5번, 10번, 9번. 국산 6등급 1,300m, 서울의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1호 경마 4천 풍경주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2번만 아스팬로스를 대가리로 놓고 금방 찍어먹자 하는데요. 아스팬로스의 전력이 한 주입니다. 2번만 플라이스타가 예칭 동시에서 하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5세 데뷔, 이거 플라이스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좀 아필이 뚫려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주력 방어 딱 2방만 보는데요. 2번과 플라이스타의 주력 탄방 갑니다. 쌍복식 9번, 2번! 쌍복식 9번, 2번! 안쪽에 2번 플라이스타는 단독 2위 유지하고 있고, 8번 트롯트 퀸을 위협하는 5번 비바 챔피언입니다. 9번 아스팬로스는 거리차 더욱 더블러 나가면서 단독 서주, 그 뒤 2번 플라이스타와 8번 트롯트 퀸까지, 9번, 2번, 8번 3마리 앞섰습니다. 5번, 2번, 3번, 3번, 8번, 8번 시도와 왔습니다.